제가 살아보니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내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래 기부를 이래 했더니 아주 기뻐요 너무 기뻐요 기부도 내 형편 맞게 2억이고 3억이고 돈만 있으면 내면 그것도 기쁜 일이구나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나라에 기여할 수 있게 하면 그게 좋은 일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못 뵙겠습니다 제가 못 뵙겠습니다 제가 못 뵙겠습니다 제가 못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